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위믹스 코인과 관련한 그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셨겠지만 저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수사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남국의 목덜미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남국의 목전까지 그러니까 김남국이 130만 개 이상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소위 위메이드사가 발행한 위믹스 놀면서 돈을 버는 게임에 그런 코인을 갖고 있었던 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정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위메이드사를 압수수색했고 김남국과 관련된 위믹스 거래 일체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신문들이 저녁 늦게 그렇게 돼서 특별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앞서서 김남국 의원이 의원 코인 거래소에서 계좌 정보와 입출금 내용 등을 확보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단계 더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 가지고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사에서 거래 내역을 압수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게 26일 무렵인 모양입니다. 지난달 24일과 5월 26일 경기 성남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초 위믹스 80만 개를 비스매서 엇빛으로 옮기다가 이상거래로 감지돼서 금융정보 분석은 FIU에 적발된 바가 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한 130만 개 이상 정도를 가졌던 것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대량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지갑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나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금 출체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위메이드사가 놀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그런 P2E 여러분들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게임학계의 회장인 위정현 교수가 그런 의욕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고발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뭐 험담이나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정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지고 행사고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민사고발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행사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위메이드사의 오나 창업주라는 분이 상당히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양반 세상 우습게 안에 돈을 가지고 그냥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위정현 교수가 조금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여건과 게임업계에서 위메이드가 P2E, 플레이 투 언, 게임 플레이를 통한 가상자성 획득 관련 입법 로비를 위해서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코인과 미공개 정보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메이드 직원들은 2020년도 5월부터 3년간 총 14차례 국회를 찾아서 8명의 위원실을 방문했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5일 성명서에서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바로 위메이드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여러분 어제는 몇몇 대학에 또 한 10억 상당에 해당하는 그런 위믹스 코인을 무료로 여러분들 기부한 것이 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 장국현 대표는 위메이드 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입니다. 또 회사 자금으로 전체 보전금이 120억 원인 서울 송파구의 초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임과 법인 시의 탈루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국현 대표가 받고 있는 장혁국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다양해서 수사진행과 증거 확보가 쉬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김남국 씨가 다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권력에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언론 취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다 까발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까발겨 가지고 혐의가 없으면 김남국 의원은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위정현 교수는 얼마든지 학자의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혁국 사장이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영대를 나왔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데 보시면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6월 1일 날 발표된 그런 한국게임학회하고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인데 코인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신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래 입법 로비라는 그런 민감한 그런 소재가 그냥 한국게임학회 회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칩했을 겁니다. 엄칩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행사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장혁국 대표가 좀 경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대자본들인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의욕과 의심이 있으면 해명서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해미가 없으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마치 사업가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없더라도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 가지고 의심과 의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게는 나름의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거해 가지고 당신이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범죄의심이 든다 범죄의욕이 든다 이런 건 얼마든지 발신할 수 있는 거죠. 공공의 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절대 억제되거나 그렇게 대해선 안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성명서에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원칙들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아주 중차대한 것을 장현국 위메이드사 창업주가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게임학교는 지난 5월 11일 성명서를 통해서 p2이 게임플레이를 통해 가상합회를 획득한 서비스업체의 국회입법 로비와 국회 내의 wemix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합회 이익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wemade로 대표되는 p2 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조항 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학을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학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지금 장현국 wemade사의 가공된 wemix 유통물량을 여러분들 부풀려가지고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지금 고소고발사건뿐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wemix 코인을 소유하게 됐는지 자금 출처와 기타 여러분들 정보 미공개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낱낱이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의심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불공정한 행위를 건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소위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여러분들 작품이자 작업에 해당하는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한 도독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5월 30일에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운을 해 주셔서 이 소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게 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리고 이미 출간됐던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1권부터 4권까지도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